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의 오늘과 내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말씀 많이 보셨습니까? 너무나도 단 하나님의 말씀 좀 경험하셨어요? 제가 이번 주에 말씀을 많이 보면서 문득 생각난 그런 인사이트가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당뇨는 없더라고요 단 것 중에 많이 먹어도 당뇨 안 걸리는 건 성경밖에 없습니다 아내랑 대화하다가 이 인사이트를 받고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과다고 생각할 정도로 말씀을 읽어도 여러분 전혀 무리가 되지 않으니까 말씀으로 설득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합니다 그 성경에 설득되는 그래서 세상을 설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책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검은 땅에 핀 초록빛 꿈이라는 책인데요 동화책입니다 이 책에 등장하는 주인공은요 2004년 노벨평화상 수상을 한 왕가리 마타이 라고 하는 여자예요 그녀는 초원이 넓게 펼쳐진 아름다운 나라 케냐에서 태어나서 20살 무렵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공부를 하며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겠다는 꿈을 꾸게 되는데요 공부를 마치고 고국인 케냐로 돌아왔을 때 케냐 땅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좋은 땅은 유럽 사람들이 모두 차지하고 농장과 길을 내기 위해 나무가 전부 잘린 상황이었습니다 먹을 것, 마실 물도 부족해지고 사람들은 병이 들고 더 가난해진 상황이었죠 자연의 파괴가 가정의 붕괴로 이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왕가리 마타이는 실망하지 않고 모든 숲은 씨앗 하나에서 시작했다라는 이 말을 떠올리면서 나무 심기에 앞장서게 됩니다 나무를 심으면 몇 년 뒤에는 가까운 곳에서 뗄감을 찾을 수 있다고 또 나무가 물을 지켜준다고 생각했습니다 작은 행동 같지만 이 작은 행동이 케냐를 천천히 변화시키게 되는데요 나무 심기에 운동을 한 결과 나무에는 열매가 조금씩 맺히고 땅은 촉촉해졌어요 그녀는 그린벨트 운동을 넓고 깊게 펼쳤고 케냐의 허파라고 불리는 우후루 공원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학교와 기업, 군대 등 곳곳에 찾아가 나무 심기를 권장하기도 하였죠 그렇게 그린벨트 운동은 케냐를 넘어 아프리카 전역으로 확산되어 나무와 환경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땅의 사막화를 막은 것과 그린벨트 운동의 공로를 인정받아 2004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하게 되죠 책 한 권을 거의 다 읽어드린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 책을 읽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는 진짜 진심으로 목사이기 전에 한 성도로서 정말 큰 도전이 되더라고요 성도란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검은 땅에 초록빛 꿈을 심었던 이 왕가리 마타이처럼 나는 이 어두운 세상 속에 빛을 비추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성도로서 세상과는 다른 원리로 세상과는 다른 방향성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질문 말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요 너무나 짧고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질문을 담아내고 있어요 가보나움으로 가는 길에 제자들끼리 말싸움이 붙은 거예요 아주 깊고 거친 이 논쟁이 붙은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너희들 뭐 가지고 그렇게 논쟁을 하고 있냐라고 질문하셨어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34절 말씀인데 이 34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서로 누가 큰 사람이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본문에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이 베드로하고 야구보 요한이 이 논쟁을 이끌었던 것 같습니다 그 세 사람은요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 위에 올라갔던 사람이잖아요 변화산 위에 올라가서 하늘의 영광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반면에 산 아래에 있었던 아홉 명의 제자들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지 못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엄청나게 큰 수모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뭐 주전에 함께 나눈 말씀이잖아요 이런 차이가 제자들 안에서 서열을 가르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더 큰 사람이다 내가 제자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사람이야 라고 한 사람 한 사람 주장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이 낯설지 않은 이유는요 우리가 밟고 살아가는 이 땅도 이러한 논쟁의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늘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는 바로 이 서열 문제입니다 학창 시절에는 더 높은 등수를 얻기 위해 힘쓰지 않습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한 대로 성적을 받으면 그것으로 충분히 잘한 건데 꼭 성적표를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그렇게 질문하죠 그래서 몇 등 했어? 옆집 사는 그 친구는 몇 등 했대?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청년들이라고 다르지 않아요 우리의 판단 기준은요 하나님도 나 자신도 아니라 타인일 때가 되게 많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보다 크다라고 느껴졌을 때 우리는 환호해요 탄성을 지릅니다 하지만 그 사람보다 내가 작다라고 느껴질 때 우리는 분노하죠 타인에 비해 열등하다고 생각할 때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수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는데요 그 이유도 바로 이 비교의식 때문이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다윗이 골리아스를 쓰러뜨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큰 소리로 외치는데 이렇게 외쳐요 사울은 천천을 무찌르고 다윗은 만만을 무찔렀다네 여러분 사울은요 이 말을 듣고 나서 분노로 가득 찹니다 사무엘상 말씀을 보면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분노하였다라고 말씀하죠 여기를 보세요 천명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사실 되게 대단한 겁니다 한 사람이 천명을 상대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것만으로 충분한데 사울은 다윗보다 수가 적다는 이유 때문에 다윗보다 작다는 이유 때문에 분노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들의 모습도 이와 같을 때가 참으로 많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크기의 원리로 돌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보다 더 큰 사람이 되기 위해 보다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 보다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하여서 힘쓰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청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주목해야 할 것이 있다면 이러한 크기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는 말할 게 있을지 모르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말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본문 3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했다라고 설명합니까?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가는 의도적으로 쟁론하였다라는 말과 잠잠하니라는 말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땅 가운데 점점 커지려고 하는 노력 점점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 노력은요 사람들 앞에서는 쟁론할 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친구들 가끔 만났을 때 친구 앞에서 말 한마디 더 할 수 있게끔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누군가 앞에서 나를 소개할 때 머뭇거리지 않아도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 앞에 서야 되잖아요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잠잠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크기 싸움에만 메어 있다면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노래 중에 이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 다음 가사가 뭡니까? 뭐야 아니잖아 그때는 부끄러움이 없어야지잖아요 당당하게 틀리는 것도 용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이 다음에 만나면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크기 싸움만 가지고 한다면 우리는 고백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예수님 앞에 고백할 것이 없는 말할 것이 하나도 없어 잠잠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크기 싸움에만 메어 있다면 고백할 것이 있는 청년들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원리와 방법을 따라 살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이어진 35절을 보면 설명하고 있는데요 35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안지사 열두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셨다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의 원리는 무사람의 끝이 되는 거래 예수님의 원리는 무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무사람의 끝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을 더 높게 여길 때 우리는 가장 낮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무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종이 되라는 거예요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지라도 그 사람을 채워주고 돕기 위하여서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원리는 쉽게 설명하면 겸손과 섬김, 섬김과 겸손이에요 예수님은 한평생을 살아가시면서 겸손하게 섬기며 살아가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빌리포서 말씀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신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예수님은 겸손 그 자체셨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은 섬김으로 아주 가득 채워져 계셨어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예수님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고민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이 뜻밖의 손님이 제 자리에 찾아온 겁니다 우리 교회의 협력선교사인 키르키스탄의 김동학 선교사님이신데요 사실 이분이 저를 찾아온 것은 아니고 단임 목사님과 미팅이 있어서 찾아오신 거예요 미팅 끝나고 돌아가시고 모삼에 나와가지고 이분이 어떤 분인지 저에게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이분은 대학교에 입학할 때 신학과의 수석 전체 수석을 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학력고사 시절이라고 하면서 설명을 하셨는데 저도 그 시절은 아니거든요 완전히 이해가 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런 뉘앙스나 이런 분위기를 봤을 때 그분은 어마어마한 점수를 받고 입학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학교를 마무리하고 신대원에 입학했는데 신대원 2학년 때 삶의 체계로서의 영성이란 이 과목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좀 점검해 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성교사로 나가기로 결단합니다 보통 성교사로 나가는 루트는요 신대원 졸업을 마치고 나서 목사 한 수를 받고 떠나거든요 그런데 나는 그것도 안 되겠다 싶어서 2학년 때 자퇴선언을 하고 바로 떠나요 연애주에 가서 농업을 배웁니다 농업 농업을 배우면서 고려인들을 섬겼어요 우리 몇 년 지나고 나서 키르키지타스탄으로 자리를 옮겨서 현지인들과 고려인들을 섬기는 사역들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계시다라고 합니다 자그마치 20년 동안이나 말입니다 전 그분의 스토리를 들으면서 예수님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 삶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사람의 끝이 되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 무사람을 섬기는 것을 스스로 선택한 사람 이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전 여러분들에게 지금 학업과 비즈니스를 다 포기하고 성교사로 떠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몇 사람 중에서는 좀 그랬으면 하기도 해요 여러분 부르심은 다 다릅니다 여러분이 거하는 곳 부르심이 달라서 거기 있는 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부르심은 서로 다를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삶의 원리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돼요 그 삶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상향성이 아니라 하향성이라는 것 커지려는 노력이 아니라 작아지려는 노력이고 높아지려는 노력이 아니라 겸손하게 섬기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무사람의 끝이 되기 위해서는요 내 옆에 있는 작은 사람을 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작은 자를 섬길 때 무사람의 끝이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사람의 끝이 되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어린아이 한 명을 무리의 가운데에 놓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어진 37절 말씀을 보면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미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미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미니라 라고 말씀하죠 지금이야 어린아이 다음 세대를 존중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이 당시에 어린아이를 무리의 가운데 세우고 인정하면서 가르치는 것은요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은 힘의 논리가 작용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전쟁에 참여할 수 없는 어린아이 일할 수 없는 어린아이는요 불필요한 존재처럼 여겨졌어요 그래서 오병열 사건들 보면 어린아이는 수에 포함되지도 않습니다 출애급 사건도 동일하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어린아이를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린아이가 누구입니까? 쉽게 말하면 너무나도 작은 자예요 작은 자 마땅히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드는 자가 아니라 나의 섬김에 필요한 아주 작은 자 그 사람이 바로 어린아이라는 것입니다 의외로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은요 우리에게 멀지 않게 있을 수 있어요 우리에 가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를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가르치시다가 먼 곳에 가서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야 이 어린아이를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옆에 있는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얘를 영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우리가 섬겨야 할 어린아이는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우리 지체일 수 있고 우리 공동체원일 수 있어요 우리 사랑방원일 수 있어요 내가 알지 못하지만 지금도 상황적으로 작아지고 있는 지체 지금도 심적으로 너무나도 무너지고 있는 지체 그 지체를 섬기며 나아갈 때 무사람의 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물론 이 겸손과 섬김은요 우리 스스로 선택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어길 수 있고 이웃을 위해 내 것을 희생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기 중심적이며 커지려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향성이 아니라 이 상향성이 우리의 몸에 배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우리도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더 낮은 곳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독특한 구조가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의 이 앞부분을 보시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31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라고 말씀하셔요 이 십자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요 그 십자가가 무슨 의미인지 깨닫지 못했다라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설명하고 있습니다 32절 말씀 32절을 보면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 십자가와 부활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였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이 누가 크냐의 싸움인 거예요 누가 크냐 논쟁이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에 구조가 보이십니까? 구조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 구조가 눈에 보이세요? 십자가를 설명하고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은 누가 크냐라는 이 싸움에 자연스럽게 이어져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죠 마가의 의도가 눈에 보이십니까? 마가는요 이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지 십자가의 은혜가 없는 사람이 어떠할 수밖에 없는지를 지금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마가의 의도예요 십자가 없이는 사람이 겸손할 수 없으며 오로지 누가 큰 지에만 관심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겸손하고 섬기려고 노력해도 십자가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올 때 십자가의 부활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무사람의 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가 뭐예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라는 것이 십자가라고요 무슨 의미입니까?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기대하며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을 목도하며 현재의 고난을 감수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비교할 수도 없이 큰 영광을 바라보며 나를 희생하는 것 영원한 그 나라를 허닥바랐음을 기억하며 오늘 마땅히 겸손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삶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은요 우리가 더 많은 것을 가지려 할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가 되고 성공한다고요 세상적으로 되게 대단한 사람이 된다고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이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복음은요 복음 아닌 것들을 내려놓을 때 내 안에 있는 그 복음의 가치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복음은 내가 막 죽도록 힘써서 이길 때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지을 때 철저하게 겸손하게 나아갈 때 그 가치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교를 준비하면서 한 칼럼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 칼럼의 제목은 지는 싸움을 하는 이유였습니다 저는 되게 공감 갔어요 내용이 뭐냐 하면은 대통령 선거나 서울시장 선거를 할 때 보면 주력 주자들 있잖아요 주력 주자들 주력 주자들 말고 나머지 그런 후보들은 사실 가능성이 좀 많이 희박해 보이지 않습니까? 사실 몇 사람은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이는 사람인데도 이 선교에 참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론조사를 보면 막 3%도 안 되게 나오는데 매번 선거 때마다 참여하는 당도 있고 참여하는 후보들도 있는데 이 사람과 관련된 글을 쓴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지는 싸움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런저런 충고들을 한다라고 합니다 왜 어차피 질 싸움에 왜 소모적으로 인생을 낭비하느냐 아주 점잖게 훈기하는 사람도 있다고 해요 좀 현실을 좀 알라고 충고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비현실적인 태도를 수정하라는 질책 심지어 현실적인 싸움에 방해가 된다고 짜증을 내는 사람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는 싸움에 참여하는 그 당사자들은 오히려 확신에 차서 이렇게 말을 한다라고 말을 해요 지는 싸움이라고 어떤 싸움을 미리 규정하는 일은 그런 걱정을 하는 이들의 선의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싸움의 가치를 미리 앞당겨 재단하는 일이기도 했다 지는 싸움이라는 규정은 싸우기도 전에 패배의 전조와 환멸과 불안을 예고하는 효과를 발휘한다 그런 점에서 지는 싸움이라는 규정은 지금 현재 인식 지평에 제한된 시각으로 아직은 알 수 없는 지금의 분위기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미래의 결과를 앞당겨 예측하게 하는 행위다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쉽게 설명하면 지는 싸움인 것을 알면서도 참여할 때 그 사람 안에 있는 이 신념의 가치가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질 것을 알면서도 참여하잖아요 현재는 대부분 모르지만 장래에는 그 가치가 드러날 것임을 확신하기 때문에 지는 싸움에 참여한다라고 합니다 저는 성도의 삶도 동일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검은 땅에 겸손을 심는 행위는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무모해 보일 수 있어요 상향성의 세상 속에 이 섬김의 나무를 심는 것 봉사의 나무를 심는 것은 되게 바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할 수도 있고 비현실적이라고 아 좀 현실을 좀 알라고 충고하면서 말할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이 자리에 있는 사람 중에서도 예수님의 원리가 겸손이고 섬기미아라고 하는 저의 말에 동의하지도 못하고 아 목사님 좀 도대체 현실을 알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금으로 말미암한 낮은 곳을 스스로 선택하며 나아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는 겁니다 우리 찬양에서 고백했잖아요 그곳이 실존 뭐죠? 가사가 너무 훌륭해서 임팩트가 있었는데 기억력이 좋지 않네요 그곳이 실존임을 믿기에 그곳이 실존하기에 이 길을 걸어간다는 것 그곳이 실존하는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드러내겠습니까? 우리 안에 부활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드러내겠어요? 십자가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나타내겠습니까? 겸손과 섬김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이 검은 땅에 핀 초록빛 꿈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렸잖아요 제가 이 책을 계속 읽기도 하고 하면서 이번 주에 제 머릿속에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검은 땅에 초록빛 소망을 심어주신 분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 이전의 삶은요 어둔 땅이었고 검은 땅이었습니다 예수님 없는 땅은 이 사람 저 사람 다 높아지기 위해서 힘쓰는 세상이었어요 바벨론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바벨탑이요 바벨탑 누구나 높아지려고 힘쓰던 그 모습 죄악으로 가득 차 탑을 쌓아 올리고 쌓아 올리는 그 모습 죄악으로 물든 세상의 모습 아니에요? 그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도 이 검은 땅에 물들어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었죠 분주한 세상 물질이 만능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세상 가운데 헤어나오지 못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겐 참된 소망이 허락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의 진리를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부활의 능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영원한 삶이 있다고요 끝이라고 도저히 말할 수도 없는 그 영원한 삶이 우리 가운데 이미 허락되었다고요 이것이 실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실존임을 무엇으로 드러내겠습니까? 가장 큰 가치를 가지고 왜 더 높아지려고 그렇게 안달임을 쓰고 계십니까? 겸손과 성김으로 내 안에 있는 영원한 나라를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나를 내려놓으심으로 내 자기 십자가를 지심으로 자기를 부인하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그 영원한 생명으로 내 안에 채워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낮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섬김이 우리를 더 낮은 곳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고백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 우리를 더 낮은 곳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랬듯 더 낮은 곳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달라고 겸손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달라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자 하나님의 그 소망을 드러내는 자가 되게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